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퇴자예요.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근데 상남자 주식회사를 여러분들 저격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 메인 이벤트 때 여러분들 25만 명이 시청을 했고 저도 격투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투기 종목을 되게 좋아하는 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날 기자들이 없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라서 들었을 때 기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왔던 건 기자들이 올린 게 아니고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촬영을 하고 유튜버들이 찍고 그렇게 그런 촬영은 올라왔어도 정식 기자들이 여러분들 촬영을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조용히 넘어갔죠. 근데 제가 갑자기 퇴자가 시합 끝난 지가 언젠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유가 있겠죠. 상남자 주식회사 상남자 주식회사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그 주식회사 단체 대표 수장이죠. 수장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7에서 멈추고 카운트다운이 여러분들 40초가 들어가고 당연히 여러분들 선수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 격투기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알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문제점이.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 뭐 심판이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심판의 논란 같으면 문제는 안되고 제가 여러분 이걸 찍지 않겠죠. 근데 찍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을 때 더 정확한 게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격투기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격투기 컨텐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사실 격투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제가 뭐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렉카는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안에 일어난 일 같구만 얘기를 하고 제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태자가 왜 상남자 주식회사를 갑자기 말했을까 그리고 심판 그리고 왜 대표를 갑자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날 기자들이 왜 여러분들 촬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좀 재미난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들 태자는 어그로를 끓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하루 일과 끝나고 퇴근 준비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